인생샷 찍었는데 하필 어둡게 찍혀서 좌절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밝게 보정해보려고 이것저것 만져봐도 못 살리셨던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어두운 사진을 이렇게 밝게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초부터 중급 버전까지 한 번에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사용한 이 사진은 제가 더보기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남겨두었으니까요. 다운받고 그대로 따라와주세요. 그러면 포토샵 켜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포토샵에서 다운받으신 사진을 그대로 포토샵으로 끌고 와서 열어주시고요. 지금 보면 이 사진이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좀 어둡잖아요. 예를 이제 밝게 해볼 건데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밝게만 하고 싶다. 어려운 기능 같은 거 알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10초면 돼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보정 전과 후에 사진을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키보드에 Ctrl-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복사한 레이어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줄게요. 위쪽에 이미지에서 두 번째 Adjustment, 첫 번째 있는 Brightness와 컨트라스트를 들어가주세요. 말 그대로 사진의 밝기와 대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밝기는 이 세모바를 오른쪽으로 올리면 밝아지고, 왼쪽으로 내리면 어두워지고, 컨트라스트도 오른쪽으로 올려주면 대비가 진해지고, 왼쪽으로 하면 연해지고, 이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밝게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Brightness를 올려주시고, 대비도 왼쪽으로 좀 연하게 주시면은 끝이에요. OK를 눌러주겠습니다. 보정 전과 보정 후에요. 사진이 바로 밝아진 게 보이죠? 이게 지금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요. 이제 더 다양한 메뉴들을 써서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금 사진을 보면 살짝 밝아지긴 했지만, 나는 색감도 더 보정해보고 싶고, 포토샵의 고급 기능을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존에 올렸던 보정하는 방법도 두 개가 넘는데요. 그때는 얼굴 피부 보정과 음식 사진 보정하는 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어두운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보정을 하지 않은 기존의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Ctrl-J를 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얘를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옮겨주세요. 여기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위쪽 메뉴에서 필터를 눌러 볼게요. 예전에 올렸던 피부 보정 영상에서는, 이 Neural Filters와 Camera Low Filter를 사용했었는데요. 오늘은 Camera Low Filter로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이 라이트 빛부터 조절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닫혀 있을 텐데,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리고 하나씩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노출, 대비, 밝은 부분 보정, 그림자 보정, 화이트 보정, 블랙 보정이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옆에 미리 보기가 다 뜨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몰라도 하나씩 눌러가면서 취향에 맞게 바꾸시면 되세요. 저희는 지금 사진을 밝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Exposure를 올려볼게요. 그리고 Contrast도 올리면 지금 아래쪽이 이렇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얘는 왼쪽으로. 대비도 아까처럼 왼쪽으로 해보고, 이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을 보정해 주는 건데요. 살짝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저는 한 이 정도로 해보고, 섀도우, 그림자도. 얘도 이렇게 높여주면 아래 이 어두웠던 부분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이트와 블랙은 저는 굳이 얘네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하나씩 눌러보면서, 사진이 적당히 밝아진다 할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세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정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고, 다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우선 저는 이렇게 이것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봤고요. 아래 이 컬러로 넘어가 볼게요. 컬러는 말 그대로 색감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진의 온도감이나 차가워 보이게 한다거나, 따뜻해 보이게 한다거나, 사진의 채도를 조절하거나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면 온도를 올려버리면, 따뜻한 웜톤의 사진으로 변하고, 내리면 쿨톤의 약간 차가운 느낌이 돼요. 근데 과하게 하면 이렇게 이상하기 때문에,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게 지금 배경이 바닷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살짝 당겨줄게요. 한 마이너스 2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틴트도 보시면 이쪽에 지금 이렇게, 색깔 자체가 초록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옆으로 움직이면 초록색 느낌이 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보라색 느낌이 되고. 그래서 저는 틴트는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아서, 0으로 원래대로 놔둘게요. 이 바이브란스도 왼쪽으로 가면 흑백이 되기 때문에, 살짝 위로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 파란색을 강조를 해줄게요. 이 세츄레이션은 채도를 조절하는 곳인데요. 저는 보통 사진을 보정할 때, 채도를 낮추는 게 제 취향이긴 한데, 이번에 이 파란색을 강조해 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한 22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이것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펙트로 가면, 말 그대로 사진에도 효과를 주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텍스처를 올리면, 질감이 살고, 낮추면 이렇게 질감이 뭉개져요. 약간만 살짝 질감을 줘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어두웠던 사진을 밝게 하는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 위쪽 라이트에서 솔직히 밝게 하는 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취향 차이요.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얘네들도 지금 다 눌러보시면, 반응이 이렇게, 왼쪽으로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가 되죠. 이 오른쪽으로 가면 진해지고, 저는 살짝 왼쪽으로 해볼게요. 이 디에이지도, 뿌옇게 되거나, 진해지거나 하는데,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으로 하고. 얘는 올리면, 이거 지금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색깔을 빼주는 건데, 이런 건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0으로 놔두고. 그레이는, 원래 이런 사진에서 높이면, 이런 노이즈 같은 게 더 심해지는 건데요. 굳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냥 0으로 놔둘게요. 지금 저희가, 밝게 하는 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굳이 지금 손을 대지 않아도 돼요. 이 아래 부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눌러서, 하나씩 만져보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이펙트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영상의 목적은, 어두웠던 사진을 밝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딱 첫 번째 이 라이트만 해줘도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원본 사진이고요.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브라인네스와 컨트라스트로, 아주 기초적으로 10초 만에, 밝게 바꿔본 사진이고요. 조금 더 고급 기능인, 카메라 로우 필터로 만져준 사진입니다. 완전 다른 사진 같이 변했죠? 이렇게 포토샵만 있으면, 어둡게 찍혀서 마음에 안 들었던 사진도, 충분히 본인이 좋아하는, 원하는 색감으로, 멋있게 보정이 가능하니까요. 멋진 사진을 잘 찍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못 썼다면, 이번 보정하는 방법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잘 봐주셨나요? 최대한 쉬운 방법부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알면 도움되는, 카메라로 필터를 사용한, 보정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리려고 해봤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마다 차이가 다 달라서, 어떤 분은, 너무 쉽다, 더 어려운 걸 알려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어렵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포토샵을 처음 켜보신 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한 번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몇 번씩 돌려보면서, 꼭 뭐 이 사진 뿐만 아니어도, 본인이 가지고 계신 다른 사진으로도, 따라해 보면서, 자신만의 기술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컴퓨터 시간에, 홈페이지 만들기를 배웠었는데, 그때 이런,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너무 간단한 거여가지고, 그때는 막, 인터넷에 포토샵 강의 올려주는, 다음 카페 같은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포토샵 기술을 또 배워갔었고, 근데 그런 다음 카페에, 강의들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초보분들이고, 뭐 디자이너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좀 제대로 배워보려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막 두꺼운, 600페이지 넘어가는 책도 빌려와서, 보면서 따라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배웠던 걸,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거든요. 이런 포토샵 기능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모든 기능을 다 알 수 없고, 알아봤자 실제 쓰기에는, 좀 애매한 것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쓰는 기능들, 몇 개만 알아도, 저는 평생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진짜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지금도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때 혼자서 독학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끈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이런 디자인 공부를 못했었는데, 확실히 제가 직업이 되니까, 매일매일 당연하게, 포토샵을 하게 되면서, 모르는 기능도 더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실력도 더 늘더라구요. 이런 배우는 속도도 빨라지고, 만드는 속도도 빨라지고, 하루에 많이 일을 쳐내야 하다 보니까요. 이런 걸 보면, 참 환경 설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영상 편집이나, 모션 그래픽에도 관심이 많아서, 강의도 사둔 게 많은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완강을 못했거든요. 생각난 김에, 오늘부터 1강씩이라도, 매일 공부를 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보정 강의, 포토샵 강의, 디자인 강의, 한 번만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디자인 공부하는 습관을,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포토샵, 좋은 강의들 정말 많잖아요. 계속 공부해 보시면서, 자기만의 기술로 만드셔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이런 디자인 기술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갑자기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족이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보정법 재밌게 따라해보시고, 다양한 곳에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